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혁님이 크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ou're my favorite 안녕하세요 페이버릿입니다 네 저희는 화장실 홍보대사 페이버릿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예예 네 저희 페이버릿을 백놀이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들려드린 곡은 땅내꺼라는 곡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? 귀여웠나요? 네 감사합니다. 다음 곡도 준비되어 있죠? 네 네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2집 앨범의 탈출곡 어느 별에서 왔니? 라는 곡인데요 되게 흥겹고 좋은 노래니까 많이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곡이니깐요 많은 분들 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거에요 네 네 화끈합니다 여러분 다음 무대도 저희 마지막 곡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? 네 네 저희 마지막 무대는 저희 귀여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하트 시그널이라는 저희 수록곡을 준비했는데요 와우 지금처럼 많은 마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하트 시간으로 무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버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호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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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역시 아 앵콜 네 앵콜까지 이렇게 또 외쳐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화성씨를 또 알리고 있는 홍보대사입니다 페이버릿 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